1.2.1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두 부부가 같이 섬에 여행 갔다 오시던 중이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2017년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없어서 CCTV로 올립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이제 차가 나올 거예요. 어느 차일까요? 빨간 차 아니고요. 뒤에 저 차! 저 차! 저 차! 저 차! 저 차! 어~~~~~ 이런 이런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니, 다시 보세요, 다시. 다시 여기서요. 빨간 차 말고요. 이 차예요, 이 차. 이 차에서... 지금 타고 계시죠? 탔어요. 타고 이제 출발하는데 앞차를 들이받고 어! 시커먼 연기! 시커먼 연기. 시커먼 출발하자마자 들이받고 시커먼 연기, 시커먼 연기! 그러면서...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충격했어요. 이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은 것 같죠? 아까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저 바퀴 자국이... 다시요,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해요. 사람들 탔고요. 출발하면서... 어... 저 바퀴 자국. 여기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남았어요. 저게 물기가 있었나요? 물기도 없어 보이는데. 이번 사고.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허허... 이렇게. 이렇게. 이분이 이미 지나간 사고지만 진짜 많이 억울해하십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CCTV를 올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매연이 시커메게 나오고요. 계단 추돌할 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 번, 좀 안타까운 영상이지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봐달라고 그러시네요. 매연을 품으면서 엄청 빠르게, 엄청 빠르게. 어... 마지막에 브레이크등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브레이크등 들어오죠? 마지막에 브레이크등이... 이때. 보행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부부끼리 같이 휴가 갔다 오던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장거리 화물운송기사였습니다. 화물차로 두 건의 작은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자가용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활고로 항소를 포기했어요. 억울함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면 유죄 인정됐을까요? 판결을 보겠습니다. 금고 6월에 처한다.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이에요. 한 줄로 쭉 서 있었다, 차들이.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준서 총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앞에 서 있던 카니발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앞 범포 부분으로 그랜드 카니발을 때리고 계속해서 그 배에 타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소렌토를 때리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그리고 매표소 화장실 쪽으로 돌진해서 계담이 화장실 건물 벽을 부딪히고 멈췄다. 그래서 걸어가던 사람을 사망케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발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에 대한 국과수. 국과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피고인 차량에서 배력 장치 이상을 제외하고도. 아, 피고인 차량에서 배력 장치 이상을 제외하고는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인 결합은 발견되지 않는다. 배력 장치 이상이 있다고요? 배력 장치에는 이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급발진으로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배력 장치에 이상이 있으면 자동차의 제동 기능이 현저히 상실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브레이크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차량 관리를 꼼꼼하게 해왔다고 주장한다. 배력 장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엔진에서 분리된 것은 배력 장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엔진에서 분리된 것은 빠졌다는 거죠. 이 사건 당시의 충격, 마지막에 충격 때문에 또는 이 사건 이후의 인위적인 의력에 의해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더 높다. 피고인 차량의 제동 페달을 밟을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시 좌우측 제동 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사고 장면 CCTV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들어왔다. 그리고 충격 이후에 사람을 들이받은 다음에 계단 올라가면서 그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그래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 즉, 그전에 브레이크 안 밟고 미친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국과수는 피고인 차량 배력 장치에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엔진에서 이탈된 상태이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이 만약에 사고 당시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그게 빠졌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도 배력 장치에 부스터 해결돼 고무호스가 엔진에서 이탈된 상태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고 당시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동 장치는 제동 성능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브레이크가 안 잡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배력 장치의 이상이 제동 기능의 상실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배력 장치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언제 빠진 것인지는 감정하지 않았다. 사고 전에 빠진 것인지, 사고 뒤에 빠진 것인지 그거는 감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판사가 볼 때는 그건 나중에 빠진 걸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착장에서 배에 차를 실잖아요. 도선 대기 중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고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차라리 튕겨나가서. 아니, 거기서 줄줄이 배에 타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이 상황이요. 줄줄이 쭉 가서 배에 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앞차를 추월한다? 여기에서 도선 대기 중인데 저 빨간 차는 그냥 생각이 바뀐 모양이죠? 그런데 빨간 차는 다른 차들도 그런데 블박차가 여기에서요. 선착장에서 도선 대기 중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는 순간 차량이 튕겨나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치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아 밀어내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또 다른 한 대와 접촉했습니다. 내핏으로 돌진하다가 남자물하고 추돌으로 매단체로. 그러면서 선착장 계단과 들이받고 벽과 2초 추돌로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고 보험 처리했고요. 사망하신 분 유족과는 형사 합의해서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운전자 잘못으로 그렇게 유죄 판결 받고 항소는 포기했지만 시간을 지났지만 아직도 억울합니다. 국과수에서 질문자 차량에 대해서 감정했나요? 블박차는 오래돼서 블랙박스는 없답니다. EDR 기록은 없나요? 급발치 주장했었나요? 운전자 보호에 가입돼 있나요? 국과수에서 유관 검사만 했습니다. 펜벨트 하나가 끊어져 있었는데 사고를 하는 것은 명확치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국과수 감정 경력을 받아볼 수 있냐 물었더니 그거는 일반인들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유관 검사만 했다고 합니다. 차량은 비검돼서 견인해서 공업소에 보관했고요. 국과수 담당자가 광주에서 와서 잠깐 보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국과수 전화번호 사정에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국과수 전화했더니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라고 하면서 왜 이러면 이 전화를 따지듯이 묻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많이 불편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때 변호사가 공문으로 감정서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공문에는 이 차량은 공학적으로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짧은 답변서만 도착했습니다. 블박차는 오래돼서 블랙박스는 없는데 EDR은 2008년도에 EDR이 없었을 것 같아요. EDR 검사하는 곳이 검사 못했고요. 광주 공장에서 검사기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급발진 한 건도 인정된 게 없어서 해보나봐라.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급발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전에 차량을 정비한 내역서도 제출했습니다. 저는 장거리 운행에서 항상 공업소에 입구해서 차량 정비를 해서 운행했습니다. 동반 휴가를 같이 된 동료들도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하는 판결문을 보면 제가 주장한 건 다 빠지고 국과수 의견만으로 판결됐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2천만 원 나오고요. 제 돈을 합쳐서 3천만 원을 합의했습니다. 판결문 아까 보셨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 운전자 잘못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까 시커먼 내용은 왜 나왔을까요? 투표 시작. 28년 동안 화물차 운전하시면 가벼운 접촉사가 두 건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갔다가 대타기에서 기다리던 중에 시동건우수관 차가 갑자기 시커먼 내용과 함께. 여러분의 96%는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4%는 운전자 잘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항소를 해서요.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이요. 배력 장치에 부스터 연결된 고무워스가 왠지로서 이탈된 상태이다. 그 이탈되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그런데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분명할 때는 누구의 이익입니까? 저기 고무워스가 빠진 게 내가 사고 나서 차를 견인해 갔는데 그 새 걸로 누가 뽑겠어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죠. 물론 급발진이 되더라도 피해자들은 100% 다 손해배상해 주죠. 왜냐하면 내 차가 제대로 된 차를 타야 되는데 차량 결함이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피해자에 대해서는 100% 다 손해배상이 됩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 항소해서 한 번 더 다투보지 그러셨어요. 변호사 선임비요?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면 되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고는 지금 다시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그러면 그 시커먼 매연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화물차로 운전하신 분이 그렇게 미친듯이 계속 거기 가족들, 부인도 타고 계셨고 친구 부부도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미친듯이 달려왔다는 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이미 지나가서 지금 다시는 분석도 할 수 없고 다시는 판단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아니, 국과서에서... 부스터와 배력 장치에 부스터가 연결된 고모스가 엔진에서 이탈된 상태다. 그러면 그걸 쭉 보면 되잖아요. 과연 그 사고 나면 속에 빠질 수 있는 건지 부딪치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뺐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럼 누가 뺐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차를 손댄 사람이 누구 있는지. 그럼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울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치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던 것이 나중에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브레이크들이 들어온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리고 이 차가... 저 시커먼, 시커먼... 예, 궤적이. 쭉 궤적이 남아요, 이 궤적. 여기 물기도 없어 보이는데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에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차량의 잘못이라면 돌아가신 분과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 분. 돌아가신 분은 정말 억울하고요.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 분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억울하고 계십니다.